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선생님한테 도망쳐야 되는 게임이에요 전혀 공포게임이 같지 않지만 개무서운 게임이라고 해요 한번 가봅시다 아우 하이 수학선생님한테 피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자 가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수학 시험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면 되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5-3 마이너스 3 8-2는 6이죠 굉장히 쉬운데 문제 자 1-3은 4 아 너무 쉬운데 자 이쪽 문제는 깼고요 오 웬 돈이냐 야 수학 문제를 풀면 돈도 주네요 게이드가 아닙니까 이거 자 다음 시험 문제 오케이 시험 문제 깨봅시다 자 801은 7 오 간단하네 7-14 10-14 10-14 10-14 야이씨 이걸 어떻게 풀라고 오오 네 5-14 잠 세 번째 지금 수학 문제 틀렸다고 빡졌는데요 어? 뭔데? 뭐 이상한 소리나지 않나요? 딱딱딱 소리가 나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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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잠깐만 와아아아 선생님이 빠따 들고 쫓아온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와 아 잠깐만 아 이거 체력도 있네 어? 빠따 소리 뭐야? 자 어? 어? 뭐야? 1 2 3 4 잠깐만요 아 이 학교 뭐예요 도대체 박혜선생님 온다 박혜선생님 온다 나 어디로 나가야 되죠? 아아 잠깐만 잠깐만 오 도박자 도박자 오어어어 어어어어어 도박자 도박자 야 나와 나와 어 와아 으아 아 왜 잠시만 잠시만 오 Right 아아 아 으아 이거 충격감 공포 그 자체입니다. 다시 한 번만 해보죠. 이게 하다보면 무조건 문제를 못 맞추게 돼있네. 그냥 저는 처음부터 빠따를 맞을 운명인 거예요. 자 3, 9, 마이너스 2, 빠르게 빠르게. 자 지금까지는 수학선생님이 굉장히 착한 모습으로 계시는데 자 다음 문제 맞춰봅시다. 자 14, 0, 시작됐다. 선생님 또 박쳤다. 빠르게 빠르게. 빠르게 튑시다. 빠따들고 쫓아옵니다. 자 왼쪽 왼쪽으로. 자 다음 어디냐 다음 어디냐. 오 이거 뭐야. 아 저 선생님한테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돼. 걸리면 안 돼. 아이 더 피해. 야 저 선생님한테 잡히면은 10초 동안 갇히네요. 두 번째 잡히면 30초까지 늘어나고. 처음은 괜찮은데 두 번째부터 문제야. 자 선생님 소리 나거든요. 자 아이템. 오 이거 뭐야. 어 열쇠. 어 교장실. 교장실. 교장실 어디야. 교장실 열쇠를 찾았어요. 뭔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줄 것 같죠. 자 체력 좀 회복하고. 자 다음 문제. 다음 문제. 문제 풀어. 문제. 자 마이너스 3. 어. 마이너스 8. 하아. 하아.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. 더 빡쳤겠다. 선생님. 센세에 더 빡쳤겠어요. 자 교장실 어디지. 저 자식 피해야돼. 저 자식. 아니 수학 문제 풀었는데. 왜 내 목숨을 위협받아야돼요. 어. 이게 또 뭐야. 어. 잠깐만. 한 번. 두 번. 세 번. 네 번. 다섯 번. 네. 제한테 잡히면 답도 없네요. 제. 저 줄넘기 귀신 뭐야. 아. 뭔소리지. 선생님 어디갔어요. 아. 완전 헬파티야 헬파티. 어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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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어. 어. 호우 Deshalb 쟤가 뭐 했다고 그러세요 대체 너무 화가 나고 쫓아 온다 다시 쫓아 옵니다 짝 짝 온다 그가 온다 여긴 뭐하는 데죠? 아 땅이군요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아니 저 손도부 선생인가 보네 쟤 뭐 했다고요 선생님 오거든요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제발 오 근첸데? 소리가? 왜왜왜왜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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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젠깍 무빙 무빙으로 간다 무빙으로 잡는다 무빙으로 간다 무빙으로 간다 자 무빙 무빙 3 2 2 2 3